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 광복회와 공동으로 이희경, 나용균, 황기완 선생을 4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전시회를 엽니다. 먼저 이희경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회의에서 평안도 대표위원과 외무차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대한적십자회 재건에 힘써 북미지부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았습니다. 나용균 선생은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해 2.8 독립선언 발표에 기여했으며 임시정부 전라도 의원으로 선출돼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끝으로 황기완 선생은 미국의 국립협회에서 활동하다가 파리로 이동해 국제사회의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